갑자기 한 겨울이 됐습니다. 그쵸? 세상에 저희는 팀 이름은 레드로우라고 하구요 주로 이렇게 레게라는 음악 아세요? 어느 나라의 음악인지 아세요? 아 그쵸 맞습니다. 자메이카는 원래 더운 나라 아닙니까? 저도 개인적으로 더운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시베리아 같은 날씨에서 레게를 하리라고는 참 오늘 좀 아이러니합니다. 첫 곡 우선 해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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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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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